자 한투증권의 박재형 차장과 시장 정리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럴 때는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 약간 패닉에 빠져 있고 그냥 이렇 듯이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빠지는 거 보면서 대웅도 손 쓸 방법이 없고. 저도 이런 시장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딱 대리를 갓 달았을 때 그때 금융위가 왔었죠. 상무될 때 되셨네. 벌써요? 웃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 행렬이 거의 균일하게 나오네요. 9천억 1조 이런 식으로. 오늘도 거의 9천억 팔았네요. 네. 오늘 8천8백90억.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무실에 같이 시장 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바닥을 예단할 때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다. 급락이 나올 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급락 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야 투매 나왔다. 외국인 투매 나왔다. 바닥이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국인 투매. 외국인 투매. 생소한 영어인데. 그렇죠. 볼 수 없는 영어인데 외국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장 전반적인 매도를 오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화요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져도 코로나가 줄어들어도 외국인의 매도가 끊기질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시정일관이에요. 네. 오늘도 8956억 원. 오늘 만기일이었거든요.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는데 장중에는 선물 시장까지도 함께 매도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막판에만 싹 끌어올렸어요. 막판에 싹 끌어올렸는데 장중에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현 선물 동시에 매도하면서 한시경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죠.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고. 오늘 코스닥에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450억. 근데 뭐 이거는 글쎄요. 어떤 성격인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만기일 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팔아놓은 거 조금 정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포지션 청산을 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외국인이 1,400억 매수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8% 하락해서 1,834포인트. 오늘 장중에는 1,800도 깨는 거 아니야? 거의 1,800 깨기 직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1,808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4%가 하락했습니다. 563포인트. 3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40포인트 빠지면서 555포인트. 야 이거 뭐 600포인트 깼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500중반선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 19종목.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 19종목. 코스닥에서는 87종목.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는 878종목. 코스닥에서는 1,240종목. 코스피에서 19종목만 올랐어요? 네. 19종목만 올랐어요. 장중에는 뭐 아주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하루였고. 오늘 환율은 13원 상승해서 1,206원. 1,200원대를 회복을. 회복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죠. 1,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텐트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게 충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오는 여행이 한 달 동안 입국 금지. 네. 그런데 그런 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엊그저께 이제 급여세 면제하자. 패럴 텍스. 그런데 그거는 어제 의회로 통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을 혼란시켰는데 그러면 더 강력한 것이 나오고 아니면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고요. 이거는 마치 3월 초에 파월 의장이 50pp 컷했을 때. 비 컷했을 때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때는 파월 의장이 50pp 내리고 양자원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연준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와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시장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런 쪽이 나와서 하면 안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부족하다. 혹은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가 8년 5개월 만에? 그리스 재정이기 때 아마 제 기억이 왔다면 사이드카는 언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장의 프로그램 매매. 그걸 정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대공황 때 이 프로그램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속 한 5%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면 더 안 빠지겠다. 많이 빠질 만큼 빠졌구나 하면 적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계가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 없이 일정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팔아.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걸 폭을 확대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인데 효과가 5분 정도 정지가 되고 한 번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고 하면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래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됐어요. 사이드카만 발동돼서.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 뭘 하죠?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 그렇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틀 전에 7% 아침에 7% 미국 시각으로 아침에 7% 떨어졌을 때 그건 서킷 브레이크고 그 예비 단계 정도가 사이드카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신용위기 이후에 처음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프로그램 자기가 프로그램 짜서 프로그램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거 해보려고 작년에 프로그램 오늘 파이썬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알고리즘 매매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큰 하락의 원인을 찾습니다마는 최근에 대두된 거는 크레딧 마켓이 크레딧 시장이 깨지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연준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크레딧의 중심에 이 채굴 업체들 그렇죠. 쉘 채굴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이엘드 스프레드가 비교적 그렇게 크게 확대되고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엘드 스프레드 인덱스인데요.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와 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2018년도 급락 퀘스트의 장보다는 좀 높아요. 2018년 급락이라는 게 2018년 10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다다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016년 홍콩 문제 생기고 홍콩 문제 생기고 그랬을 때보다는 지금 낮은 상태고 시계열을 좀 넓혀보면 시계열을 좀 넓혀보면 이때가 금융위기 때였어요.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크레딧이 약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뭘 보냐면 지금 시장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담겨있는 컵에 물이 반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리의 문제를 이런 것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낮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뇌관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위에까지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겠구나. 이쯤이면 바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도처에 남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주식시장 다른 것들도 좀 변동성이 키웁니다마는 유독 주식시장 그것도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자산이나 다른 권역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게 워낙에 한 12년 동안 크게 올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긴 있어도 예전에 크라이시스 때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위험이 조금 더 큰 채권이에요. 정상 채권보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브프라임이 그거 아닙니까. 서브프라임이 모기지 중에 알트 A보다 낮은 등급의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원래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량체가 박살날 일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좀 신용등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미노처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박재영 차장을 모시고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한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뾰족한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 이게 어떤 성격이냐. 환매에 응하는 거냐. 아니면 셀코리아 중에서도 미국계냐 영국계냐 또 자금의 장단기냐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을 할 텐데 아주 좀 깜깜인 것 같아서 외국인이 줄창 판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있어서요. 내일은 누가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외국인 매도세의 성격에 대해서 좀 스타디 좀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삼성증권에 오현석센터는 또 기다리고 계셔서 회의하다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 안 좋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출퇴근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보다는 차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며칠 만이라도 원언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